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 되었다 안녕하세요 안녕 이렇게 떠나 떴네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하니가 왔어요 오케이 단정 오케이 단정이야 몰라 한국이 안 돼 어쨌든 오랜만이에요 하니가 왔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죠? V LIVE를 안 켠지 너무 오래돼서 여러분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니 머리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그냥 이제 그남 토크랑 아 아 일상 대화? 그 정도로 얘기를 해볼까요? 그냥 오랜만에 하니까 이거 검색하네 지성이 머리 많이 자랐네 머리 많이 자랐네 머리가 좀 많이 자랐어 머리가 이렇게 끝까지 와요 뭐하고 왔어? 전 그냥 열심히 살고 있죠 열심히 공백 준비도 하면서 자르고 있습니다 지성이 홍합이네 홍합? 홍합 머리 오늘의 TMI예요 오늘의 TMI는 뭐가 있을까? 오늘의 TMI 아 오늘의 TMI 오늘은 커피 한 잔만 마셨습니다 오늘은 커피 한 잔만 마셨고요 그 맛있었어요 정말 소중히 먹었어요 진짜로 입술이 형광이에요 입술이 형광이에요 밥은 못 먹었어? 오늘 로제 파스타 나와가지고 회사에서 로제 파스타 먹었습니다 코카카 깡댕이 티저 대박이더라 이거 오랜만에 하니까 어색하네 이거 무슨 얘기 했지 내가 옛날에 구현대? 어제 어제 한 잔도 쉬었어 저요? 저 어제 뭐 했지? 어제 뭐 했지? 어제 그냥 연습만 했던 것 같아요 연습하고 네 티저에서 지성이 근육 싫어 싫어다 지성아 일로와가 자기 언제부터 해명하기 시작하도록 하자 아 그 리노 형 V LIVE 방송 때 제가 자기라고 했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현진이도 그렇고 리노도 그렇고 리노 형도 그렇고 좀 자주 자기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형들 형이랑 현진이도 자기 이렇게 불러가지고 모르겠어요 요즘 그 세 명이서 서로 유행하는 것 같아요 오늘 창민이 만났어? 예? 뭐 매일 만나지 않을까요? 같이 사는데 첫 V LIVE 때는 목소리 톤부터 완전 달랐어 기억나? 그랬나? 그랬나? 현진아 내 거야 건들지마 하나 그래요 어 예 건들지 않아 보겠습니다 어 지성이 뒷머리 또 길려볼까? 저 뒷머리까지 기르면 제가 관리를 못 할 것 같아요 하나 나도 자기라고 부르더라 안녕 자기야 컴백 떨려? 컴백 떨려? 아 맞아요 컴백을 곧 하는데 정말 오랜만에 컴백하는 거기도 하고 떨리기도 떨리는데 일단 너무 설렙니다 되게 우리 스테이가 많이 좋아해 주겠죠? 좋아해 좋으면 합니다 오늘 볼 따고 상태가 어때? 상태가 합니다 최근 쇼핑한 게 뭐야? 최근 쇼핑한 게 뭐야? 최근 쇼핑한 거 그거 요즘이 아니구나 승민이가 그 그 W 인터뷰에서 커피 머신 소개했잖아요 그쪽에 있는 커피 캡슐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파란색으로 두 개 샀습니다 지성아 오늘 쌩얼이야? 예 쌩얼입니다 스포 스포 뭐라도 좋으니까 제발 해줘 제가 여기서 잘못 말하면 말일수가 되기 때문에 저는 스포를 그냥 간단하고 명량하게 정말 노래들이 좋고 여러분들이 보신 적 없던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성아 요즘 뭐가 제일 재밌어요? 아.. 누워서 휴대폰 보는 게 제일 재밌.. 아 근데 요즘 운동도 재밌고 누워서 휴대폰 보는 것도 재밌고 나 머리가 왜 이렇게 찰락찰락하지 근데? 네 아주 그냥 요즘은 일상이 재밌습니다 skirts 스rel 네 씹고받고 맛보면 되는겁니다 쉬어 오오오오 inheritance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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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억 하나 장발할 생각은 없니? 아직까지는 장발할 생각이 없습니다 휴대폰으로 뭐 봐? 지금 브이앱 보고 있어요 휴대폰으로 평소에 뭐 보냐고요? 휴대폰으로 평소에 내가... 내가 안 한다 제가 요즘 뭐 보냐면요 영화 리뷰 같은 거 있잖아요 영화 리뷰도 보고 게임 스토리 리뷰 같은 것도 보고 공포 게임 스토리 리뷰 같은 거 자주 보고 요즘 해리포터 리뷰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분명히 옛날에 봤는데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근데 다 보기에는 또 막 1시간, 2시간 이러니까 뭔가 아... 약간 다 보기가 제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리뷰로 챙겨보는 중입니다 한화 나 오늘 세계대회에서 상타서 대학원 등록금 전액 장학 받았어 축하한다! 잘했다! 잘했어! 아주 고생했어! 아주 고생했어! 꽃길만 걸으세요! 꽃길만 걸으세요! 고생했다 한화 무슨 영화가 좋아? 어... 저는 판타지 영화도 좋아하고 공포 영화도 좋아하고 로맨스 영화도 좋아합니다 네? 예? 코밍 영화도 좋아하고 네? 담주화 예? 예? 당초과가 무슨 뜻이지? 뭐예요? 당초과? 말할 수 없는 비밀 기대할게, 지성아 저의 스타일... 모르겠어요, 조금 새로운 스타일은 아니지만 네, 여러분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말할 수 없는 비밀 얘기를 많이 해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앨범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노래를 들으시면 이제 제가 그때 V LIVE를 한 번 켜서 어떤 곡인지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정말 아주 멋있는 곡이라고 지금 조금만 참아주세요, 미안해요 Q. 지성아 화나면 운다는 거 진짜야? 어... 화나면... 울진 않는데, 화나고 화해할 때 우는 것 같아요 이제 창빈이 형의 V LIVE에서도 말했듯이 제가 먼저 타고 가서 사과를 하는 편이 아니라서 이제 그 사람이, 상대방이 용기를 내줘서 저한테 화해를 해주면 제가 모르겠어요, 서러운 마음인지 고마운 마음인지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되어서 눈물이 또르르 흐르는 것 같습니다 나랑 싸우고 화해하자 스테인이랑만 싸우는 것이죠 흥애라 한지성, 흥애라 스테인 잘 안 울고 자주 온다면 맞아요, 제가 버블에서 그 말을 했었는데 사실 자주 잘, 잘 어울려요 되게 잘 어울려요 그 싸울 때는 딱히 안 울는데 약간 억울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그런 약간 슬픈 장면들이나 제 감정이 불빡쳐 오르면 눈물이 닿는 것 같아요 울 때 뿌잉하고 울어? 울 때 뿌잉하고 울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뿌잉이 맞아요 그 위로 1등하고 울었던 때처럼 이제 그게 약간 극으로 치닫았을 때 우는 장면이고 약간 슬픈 걸 볼 때 또르르 알죠? 감성 스릅? 약간 요런 느낌으로 울어요 최근에 울었던 게 언제야? 뿌잉 울었던 거는 좀 오래된 것 같고 스르르 울었던 거는 어제 저녁에 제가 그 게임 리뷰를 보다가 그게 약간 엔딩이 슬퍼가지고 울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뿌잉은 안 하고 뿌잉 이렇게 뭔지 알죠? 아 싸이월드 감성 요렇게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 이러면 안 되지만 한이 울려보고 싶다 우행 이미 그 미로 1위때 울렸습니다 하품할 때? 하품할 때는 눈물은 안 나지만 그냥 눈물이 송글송글 맺혀있는 정도 그리고 감성적이야 고마워요 저희도 진짜 의심할게요 남편 내가 게임 적당히 하라고 했잖아 저는 여러분 전 게임을 안 합니다 컴퓨터 게임을 안 해요 휴대폰 게임도 안 하고요 네 저는 게임을 어렸을 때 형이랑 몇 번이 게임을 해봤는데 게임은 제 스타일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 약간 이제 친구들이나 형들이 게임할 때 저는 정말 옆에서 휴대포만 보고 있습니다 TV보거나 최근에 최근에 먹은 것 중 가장 맛있었던 거 말해줘요 그 치즈케익을 제가 이번에 시켰었는데 치즈케익의 그 밑부분이 초콜릿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자주 시켜먹고 있어요 그냥 이름은 치즈케익이었는데 치즈케익 밑에 초콜릿이 있다니 그거는 현명입니다 진짜 리뷰만 보는 거구나 네 저는 게임하는 영상들 보긴 보고 리뷰도 보고 스토리 리뷰도 보고 되게 그냥 그걸 보면서 오 저런 게임이구나 저런 재밌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딱히 그니까 이게 귀찮아요 마우스 이렇게 하는 것도 귀찮고 키보드 이렇게 하는 것도 귀찮고 하니 소확행 좋아하는구나 맞아요 저는 정말 소확행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소확행이 제일 좋아요 뭔가 극적으로 막 행복한 물론 너무 좋은데 그거 알아요 아드레날린이 너무 우앙 이렇게 돌면 그 체력 소모가 돼요 체력 소모가 돼서 소확행으로 잔잔하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과 그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귀찮으실 끝판왕인데 맞습니다 제가 귀찮음이 많아요 맞아요 귀찮아서 게임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게임을 귀찮아요 그래도 이제 옛날에 이제 그 이제 막 주변에서 게임할 때 저는 열심히 유 땡불을 보면서 꿈을 키웠죠 흠 청소 잘하고 있지 오늘 해야죠 오늘 귀찮으실 때 귀찮으실 때 데뷔해줘서 고맙다 아유 여러분 꿈을 하는데 귀찮으면 안 되죠 저 그 에? 저는 그래도 귀찮아도 옛날에 가사 막 쓰고 열심히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저 생각보다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 그 무슨 얘기 중이었니? 나 방금 들어왔다 아까 그 그 게임 리뷰 본다고 했고요 저 되게 잘 온다고 했고요 되게 예 예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아닌가? 재미없었나요? 머리가 감당이 안 되네 이거 귀신 머리 이렇게 밖에 안 갈라지는데 아주 슬플 다름입니다 모자를 쓸까요 그냥? 모자를 써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때요? 정리 짠 안 돼? 안 돼? 아니 아니? 안 돼? 아냐 모자 쓰지 마? 알았어 벗을게 벗을게 벗어 벗어 알았어 아이고 화장 안 하니까 더 쿼카 같아요 저는 저는 쿼카입니다 그래요 이제는 뭐 난 좋아요 쿼카랑 말기 뭐 해도 잉범용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헝구티샷 자랑해서 네 주변 진이께서 주셨는데 귀여워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입습니다 «무서운 얘기 해달라고요» 무서운 얘기요? 무서운 얘기? 저는 근데 얘기를 진짜 잘 못해요 무서운 얘기 근데 저녁이고 그러니까 우리 스테이 무서운 분들도 있을 거니까 제가 그 무서운 얘기하는 우리 스테이 무서우니까 다음에 오후쯤에 제가 해 떠 있을 때 되면 하겠습니다 오늘 13일에 금요일 오 옛날에 13일에 금요일 되게 무서워가지고 영화 안 봤는데 스테이는 강해 맞아 저는 이민호 때 무서웠어 맞아 리누 형 이거 했다면서 다다다다다다 이거 맞나? 어쨌든 꾸어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잘하더라고요 한컬광 브이로이드? 아 한이 노래하는 방 응 어어어 어어어 나중에 한번 음 음 강박 티저 어땠어? 아주 어른 됐다고 둘 다 응 음 아주 그냥 네 섹시했습니다 우리 엉아들 엉아들은 아니지 엉아랑 배침부 굵은 노래 너무 좋아하는데 글은 노래 너무 좋아하는데 이 세상은 나뿐이야 소리쳐 부르지 마 저 대... 뭐지? 저 대도 없는 널 마음붙겠다는 데 지성아 눈 좀 마셔줘 제가 노래할 때 제가 노래 딱 시작하면 모르겠어요 제가 시선이 어디로 간지 모르겠습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볼게요 눈 마주치면 안 되나? 이상한가? 이렇게 보면 괜찮겠다 아닌가? 지성이가 내 댓글 읽어줄 때까지 숨 참아 숨을 쉬세요 숨을 쉬어야 됩니다 지성이가 내 지으려는 고음이 나오죠 죄송합니다 편하게 해요 그냥 슥둥가족 결말 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결말이 그게 아니었는데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하 참 애들끼리 모여있다가 항상 그렇더라고요 봄비 듣고 싶다 기다려 봐요 가사를 찾아볼게요 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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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를 잊어버려 하지만 비가 더 내려오르는 이 밤 난 지금 비가 오면 떠올라 네가 더 내려오르는 이 밤 뭐지? 쭈루루루루루 쭈루루루루루 그날의 몸 비가 떨어진다 이태춤 부르면 약간 이런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편편하게 이게 신경 쓰이긴 하네 내가 눈을 계속 말주셔야 되는데 너무 말주시네 노래하면서 랩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무슨 랩이 있을까? 내가 내 랩 중에 무슨 랩이 있었지? 내 랩 중에 무슨 랩이 있었을까요? 손이 까빠지잖아 눈앞도 좁아지잖아 눈을 빼는 게 없어 널 삼킬지 몰라 떠오르는 말과 우리의 땀 속 알코올에 담겨 추억을 썩어 널 잔뜩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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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밑에 걸고 고 더 막가 가가가가가 가가가 다행 위슈백 가사가 너무 좋아 자 저도 위슈백 이제 가사를 찾아볼게요 위슈유... 나 이거 이거 좀 보고 해야겠다 나 계속 밑에만 본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눈이 보이죠? 고 오늘따라 더 생각이 나는 네 모습의 시야가 조금씩 흐려진다 시간이 한창 흐르고 나면 네 생각이 좀 더 내 머릿속에서 전체 어려질까 여전히 따뜻했던 그대의 손길이 기억나 작은 두 손을 포개고 그때 돌아봐 모든 순간이 아름답고 찬란했던 아들의 나란 영화의 너는 주연이었다 예스테롤은 머리에서 내가 자꾸 밟혔어 의미 없는 눈물이 흘러 자꾸 날 붙잡아 I've been trapped around the world 하는 생각 일부러 머릿속에 채우려 노래 계급 있잖아 잠시만 잠시만 왜 댓글이 안 뜨지? 나 뜨네? 죽일러? 내가 죽일러 믿지 뭐 우리가 어긋날 때면 전부 내 탓이지 뭐 마치 죄인인 것처럼 나 한 걸음 흘러서 아무 말도 안 해 완벽한 너한테 난 항상 부족한 사람인걸 처음에 쉬웠어 너와 학기라는 게 난 너를 숨기고 또 지웠어 사랑에 취해 내게 기대겨 너란 퍼즐에 낙지로 맞춰 키웠어 하지만 이젠 난 지쳤어 내게 만든 내게 날 숨이 닿혀져 오는데 넌 점점 더 내게 바라는 게 많아졌어 마찰이 잘 들었어 네가 사준 구두급처럼 사랑은 달아졌어 네 잔소리는 넥타이처럼 내 목을 조여서 날 얌전하게 만들었지 그렇지 응 그래서 그게 좋아 보였어 내 속은 항상 뒤틀리고 뭐였지? 꼬였어 뭐 이건데 지금 날 너만 나기 전에 내가 너무 고파 우리 사회 권태라는 벽은 너무 높아 응 내가 정말 잘할게 잘할게 한번 바랄게 떠나지만 오늘은 말할래 이것이 너만 나의 마지막 예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이거 옛날에 그 추빌룸이라는 노래는 뭔가 이제 랩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약간 그 정말 카피랩이라고 하죠 엄청 많이 카피랩하는 것 중에 1순위였어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카르페딘 뭐지? 지금만이면 누가 보장해주냐 시간을 그러니까 그냥 마음대로 즐겨라 더 내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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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이 지저스 도우 타라고 그냥 마음대로 브로 배민이 침이 티비 이리 보든지 그저 지금의 축지대 진짜 일상 에서 벗어나야 시대 뒤집어서봐 그지에서 야 보여 그지에서 야 비로서 보는 현 아 까먹었다 다시 봉안의 수 아 아 아 봉안의 수 아 아 아 아 기다려봐 아 까먹었다 옛날에 이런거 진짜 다 외우고 다녔는데 하나 네데라 사랑한다니까 저도 사랑합니다 아주 사랑하고 있어요 I got it? 기다려봐 이게 내가 저번에 연습영상을 보였을 때 분명 가사를 보였었는데요 어딨니? 어딨을까요? 어? 나 가사 어딨지? 기다려봐요 기다려봐요 어머나 야 가사 어딨느냐 가사 어딨느냐 가사 어딨느냐 가사 어딨느냐 가사 기다려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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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잠시만요 어 이거 있네 왜 불러와 피곤하단 말야 왜 불러와 피곤하단 말야 매일이 마 찾아와서 말하는거 열심히 다 깨우친 다음 손가락 지름은 없어진대 감성의 풍부한 emotional man 숭고한 조각상 위에 올려진건 성원이 아닌다 근데 아 아 어나다워 나도 체급이 달렸네 홈빠로 남아도 인생 끝까지 서둘러 갈 필요 없지 난 페이스를 유지해 덩기라 쿵덕짝없이 속에서 깨어난 나비 내게 말의 길을 기다렸다 에잉? 내게 말의 길을 기다렸다 비행하지 흥미로운 인생의 무티를 더할 실력을 갖고 넘어오지만 귀찮거든 자만처리하기 아 에리참 마운드로 기저 나가룩해 잘라버려 Yes I'm a scissor 빌어먹을 빈한 애는 고개 안수 가 빗발처럼 손가락질 애도 왕 모습 애도 아니고 난 팔리지 않은 쪽가 담아진 위험한 도전 또 엄청난걸 창조해 욕심부리며 이것저것 다 뭔가 바깨를 뺏어 어차피 없거든 나한테 손해 어 몇 발인가입니까 그 왜 있지 내가? 지성아 다음에 올 때는 리뉴언도 데리고 와 알았어요 제가 큰 자기 데리고 올게요 스테이 눈 좀 마쳐야겠다 계속 나 이거 볼 때마다 계속 이것만 보고 있으니까 이것밖에 안 보여 나 말을 왜 마음보이게 안 보여 스테이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듣긴 했는데 불러본 적은 없어서 이 노래는 제가 저번에 그 저번에 그 버블에다 추천했던 스테이라는 곡인데 굉장히 좋아요 혹시 멈췄나요 여러분 저? 멈췄어요? 멈췄어요? 멈친 것 같아 안 멈췄나? 안 멈췄죠? 안 멈췄죠? 오케이 내 것만 멈췄나? 아 내 것만 멈췄구나 제 것만 제 것 계속 이 사람들 가만히 있어가지고 뭐요 이거 이랬어요 미친놈 왜 들을 불러줘 어어 어어 여기서는 제가 그거를 부르면 멈췄으면 우리가 대답해도 못 들텐데 맞네요 하하 모니터만 멈췄거든요 버벅 하나 미로 창빈이 랄라 팔 수 있어? 창빈이 형 랩이라 창빈이 형 랩 어려운데 창빈이 형 랩이 진짜 따기가 되게 어려워 독독독버서 너디 암호 깔아봐라 결국이란 살아나마 어떻게든 살아나나나나 살아나마 나는 나라 한쪽 따윈 깔아봤자 난 더 세게 밟아 낫드 세게 밟아 다든 하나 뭐든 깎어보는 듯이 독독독버서드 어디 암호 깔아봐라 결국이란 살아나마 어떻게든 살아나마 나는 나라 한쪽 따윈 깔아봤자 난 더 세게 밟아 나만 나라 뭐든 까고 보면 돼 Okay 이걸 빨리하면 되는 거죠? Okay 기다려봐요 독독독버서 어디 암호 깔아봐라 결국이란 살아나마 어떻게든 살아나마 나는 나나나 한쪽 따윈 깎아 와 이거 진짜 안된다 독더 독벗어 너도 암모 깔아봐라 결국에는 살아나면 어떻게든 살아나면 나는 나라 한중 따위 깔아봤자 결국에는 아 뭐야 이게 뭐야 뭐야 죄송합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저는 너무 빨라요 진심 잠시만요 이게 몇 개 이상하네 내 휴대폰이 계속 됐다 안됐다 그러네 됐다 바닥 진짜 길다 독더 독벗어 너도 암모 깔아봐라 결국에는 살아나면 어떻게든 살아나면 나는 나라 한중 따위 깔아봤자 나는 세게 밟아 다분하나 꼬들 깎아봐면 땡 오케이 오케이 비슷하다 오케이 됐다 네 아니 지금 반을 했잖아 반 반 반 딱 너의 반 반 반 반의 반의 반도 채워주지 못하네 채워지지가 않네 예 딱 너의 반 반 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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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 반의 반이라도 내겐 남았더라면 지성아 난 창빈이 파트 할 줄 알지로 자 데뷔하세요 데뷔하세요 이 정도면 데뷔해야 됩니다 지성아 평생 한 가지 스타일 내만 할 수 있단 멜로디렉크가 속사 포렉크 정말 어려운 저에게 질문을 하시네요 저는 멜로디렉크 랩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멜로디렉크 랩이 조금 더 저한테 이제 제 감정을 잘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 길인 것 같아서 네 저는 멜로디렉크 랩으로 하겠습니다 물감 놀이 물감 놀이 물감 놀이 물감 놀 speakers 와 이건 진짜 내가 웨울 랩 중에 얼마 안 되는 웨울 랩이에요 색칠레인 난 왜 지성이가 읽는 댓글들이 안 보이지? 한번 열심히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한지성에서 성을 빼면 지성이냐 한지이냐 궁금하시다면 둘 다 빼고 지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는 나온 틱톡 너무 귀여워 인투도 띠꼬삐 인투도 띠꼬삐 인투도 띠꼬삐 인투도 띠꼬삐 바다에서 듣기 좋은 노래 여수밤바다 이게 짱이죠 이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이걸 전해주고 파전할 거로 뭐가 보이냐고 나는 지금 여수밤바다 오 여수밤바다 아 아 아 꼼파 챌린지 마지막에 주신 적게 어려웠지 그거 즉석에서 이제 엔딩을 해봤는데 첫 번째 할 때는 이제 연습할 때는 잘 됐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찍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넘어질 뻔했죠? 스트레일라 지성이 버전으로 불러졌어요 가로등 불빛처럼 가로등 불빛처럼 야 난 난 너물 너무너무 보비 모모 모모 인다 따라따따따따라 따라따따따따따따라 따라따따따따따따따 창빈이 웹중에 외우고 있거나 할 수 있는 거 있어 기다려봐요 제가 모르고 그러네 모르네 잠시만 좋으니까 네가 좋으니까 다른 이유는 없어 네가 좋으니까 그대 웃는 모습을 바라보면 나 더는 바랄게 없어 그냥 내가 좋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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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너무 좋아요 좋으니까 노래 너무 좋아요 뒤에 그림자가 동글해 동글동글 그림자 지성아 민호가 큰 자기면 지성이는 아기 자기야 귀엽네요 귀엽습니다 족각은 제가 가사를 모릅니다 족각 둘 다 사라지는 뭐가 남을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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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갈 때마다 하나, 둘, 셋 아악 자 깔끔하게 포기를 해버립니다 아니 너무 노래가 너무 좋아요 투모로 투모로 투모로는 이제 이것도 진짜 옛날에 많이 불었었죠 기다려 봐요 가슴을 찢던 그 기억이 달력을 찍고 하늘처럼 저물어가 너를 잊고 상한 척 하기도 해 아직도 내 세상은 변함없어 너만 없어 사람들은 다 돌아보면 웃게 되는 거래 너를 향했던 고개를 틀기도 꿈이든 내게 듣기도 싫은데 왜 또 들까 난 여기서 머문다 하지 말아 내일은 해가 뜬다는 말 너와의 밤보다 캄캄한 아침일 테니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 너와의 근심보다 답답한 날 심일 테니 다 엉망이잖아 너에게는 다시 봄이지만 내 계절은 변하지 않아 내 맘이 또 싹 튼다 해도 I've got no tomorrow 예 이렇습니다 하나 나 창빈인데 이번 소리꾼 내 가사가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 아닌데 기억 안 날 수 없는 가산데 이거 창빈이 형이라면 기억이 안 날 수 없는 가산데 한 입은 가사 함께 잘하는 거야? 아니요 보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직 안 나를 좀 diffuser 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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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루뚜루뚜루뚜루 울프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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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르르라 위고 와일드! 아 맞네! 고놈이 무너져버리는 거 나왔구나! 앞에! 맞죠? 맞죠? 여러분! 무너져버린 시간 속에서 잠시만요! 잠시만요! 가사가 뭐지? 그냥 이건 나중에 한번 부릅시다! 나중에 한번 각자 꼭 불러옵시다! 네 그래! 애는 나왔지! 애는! 애는! 그래! 아예 나왔지!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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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냥 요즘 뭐 감각이 없어갖고 기다려봐 이거 래퍼가 아니네? 네 네 지성아 나 진영이 형인데 소리꾸들 없고 가사가 뭐였지 까먹었네 제가 카톡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 웃기네 기도 창민이 형 파트에도 들리십니까? 보이십니까? 난 다 이렇다 제발 스포 좀 끄크 스포는 안됩니다 제발 스포 좀 끄크 스포는 안됩니다 저는 별로 큰 스포를 할 것 같기 때문에 안하는거야 다른 친구들은 아마 스포를 해줄 수도 있어요 아슬아슬하게 하지만 저는 아슬아슬하게 못할 것 같기 때문에 스포를 스포 포기 선언하겠습니다 미안해요 지성아 컴백쇼 기대해도 되지? 당연히 줘 우리가 책임질게 하니가 못하는 게 뭐야? 스테이를 안 사랑하는 걸 못합니다 이 나란 사람 아 치명적 아이고 아파라 아 너 형아 친구 동생 다 똑같은 얘기했어 그렇다면 네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하하 미안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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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만 명이 보고 있어요? 아 아 아닌데 120만 명이 누군가 120만 명이 누군가 누군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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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추우 콩추우 어디 파트 불러드릴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이야 아 으 으 아 야 이거 아 이거 짤들 많이 생기겠네 으으으으응 으으으으으응 아 아 그냥 그냥 더 낮게 부를 걸 왜 욕심을 부려서 이 멍청아 와, 얼굴 빨개졌어, 우와. 잘 됐어요. 감사합니다. 우와, 나 방금 그 뭐였지? 잊었나 봐. 여기서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분이 괜찮으면 됐어요. 괜찮아요. 제가 저한테 살짝 엄격한 것뿐일 수도 있어요. 플랫댕거 티 하나도 안 났어, 하나도. 플랫댕거 알면 티 난 거잖아요. 플랫댕야. 하담이 있는 영상이에요. I feel great today because I'm in real life and a lot of Stace watching me and this time is really yeah I feel really yes, great, yeah everything's okay, wow what? 촬영 때 한이 연계 잘한다고 이헨이한테 칭찬받았었어? 애들이 다 칭찬해줬습니다 서로서로 이제 네, 되게 칭찬도 많이 했고 되게 뭔가 이제 못 보던 멤버들의 모습을 보다 보니 네, 조금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아주 아주 애들이 완벽하게 잘하는 모습을 보고 아주 기특하고 장했습니다 숙둔 가족 원래 결말이 뭡니까? 아, 그러니까 원래 결말이 그쪽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그냥 원래는 그냥 이제 행복한 가족이었 가족이다 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맨 마지막 사진을 보면 제가 리노 형이랑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현진이랑 승민이랑 손잡고 있었나? 어떻게 했었지?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약간 그런 장면이 원래 있던 장면이 아니라 이거죠 저희가 만든 장면이죠 하하 다 북숙둥가족 사랑이 쟤는 아니잖아 제가 그쪽에서 했었죠 다른 편은 사랑과 정책이야? 네, 진짜 너무 웃겼어요 지구에 뚝 떨어진 지구에 뚝 떨어진 내가 널 지키고 싶어요 나는 지구에 뚝 떨어진 나는 나를 멈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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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직 뺨이 빨개요? 아직 그 부끄러움의 여파가 볼에 남아있구만 우리 아님은 공포영화 좋아하잖아요 한국 공포영화가 더 무서워 나 미국 공포영화가 더 무서워 작품마다 다르지 않을까요? 작품마다 어떤 게 더 무섭고 근데 어떤 게 더 무섭고 어떤 게 더 재밌고를 떠나서 다 각자의 매력들이 달라서 뭐가 더 무섭다, 뭐가 더 뭐하다 이렇게 제가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저는 공포영화를 굉장히 뭔가 내가 무서워서 보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그 장르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되게 그냥 무섭지 않아도 어떻게 긴장이 되긴 하거든요 어디 어디에 갑자기 깜짝 놀랄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기분이 좋아서 보는 것 같아요 네, 둘 다 무섭죠 일단 살에만 빠진 것 같아요 살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걱정 안하셔도 되는 게 정말 하나도 안 빠졌어요 저 오른쪽 구석으로 빨리 들어가는 거 너무 기다리고 같이 축하드려 볼게요 그렇죠? 지금은 안 실축해져 있죠? 한지성 내 댓글 보이니? 보입니다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고 대답한 척 해봤어 내 눈을 바라볼 때면 여전히 난 굳어 내게 네 모습이 낯설고 지금 떨리는 이 느낌도 가사를 내가 개설하고 있네 지금 한지성 손톱 보여주라 손톱 지금 주죠 뭐게 됐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안주죠? 여배개미 같은 거 여배개미요? 입술 밑에 흉터요? 없는데 없습니다 검정 네일 동안에 남색시했어 검정 네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이제 뭔가 네일을 한번 하고 제가 한번 지어봤잖아요 네일을 한번 하고 지어봤는데 어어어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손톱 몸이 조금씩 깨지더라고요 그게 그래가지고 회복하는데 좀 오래 걸려가지고 음 제가 오랫동안 좀 그걸 유지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네 지금은 안하고 있고 다음에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왜 나만 댓글 안 보기냐 댓글 보이지롱 네 샷갓을 지웠어요 그거 뭐인지 이거 그라인더라고 해야 되나 그걸로 지우던데요 한이 어려 보여 21살 같아 만으로는 아직 21살입니다 아니야 만으로는 20살이지 생일 안 지났으니까 000불러줄 한지정방 000 000 000불러줄 한지정방 손톱편은 안 볼편도 괜찮아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뭔가 손톱에 말랑말랑 하잖아요 맨들맨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약간 뭔가 좋아요 잉 이런 느낌 졸린데 하니 귀엽고 싶다 저 다시 오른쪽으로 가고 있던데 왼쪽에서부터 시작할거야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해주세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공부 열심히 하면 아주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가 자꾸 당겨 모르겠다 누가 자꾸 당긴다 끝날 땐 오른쪽으로 사라진거야? 오늘 끝날 땐 오른쪽으로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하나 오늘 바지 왜 입었냐 긴 바지 긴 바지요 잠시만요 다리를 아악 하마터면 신발에 상표가 나올 뻔 했구만 하아 참 잘 가렸어 똑바로 의자에 등대고 짠 허리표 5700만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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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성이 그 바지 되게 자주 보는 것 같아요 네 제 최애 바지입니다 활동할 때 편하고요 제가 이걸 산지 한 1년 된 것 같은데 이거 1년인가 1년인 것 같은데 아주아주아주아주 만족하고 있는 바지입니다 하나 내가 누나긴 한데 근데 지성이 못 봐잖아 그치? 뭐? 무슨 말이죠? 요즘 귀걸이 안 해요? 아 맞아요 요즘 귀걸이를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 왜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 짜라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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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콩 먹고 싶다 갑자기 짜장라면 오케이 그 일요일에 내가 요리사에 대해서 짜장라면 먹고 싶나 갑자기 왜 그러지? 누워있는데 핸드폰 떨궈서 맞으면 얼마나 아픈지 혹시 알아? 나도 알고 싶지 않았어 정말 아프셔 예 그래서 제가 그거 샀어요 뭐 침대 걸어놓는 휴대폰 거치대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샀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걸 보다가 졸리면 탁 하기 때문에 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네 차라리 내 휴대폰이 아팠으면 좋겠다 차라리 휴대폰이 액정이 깨지고 내 코가 덜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아파요 난 그 거치대가 떨어졌어 안경 박살나 어이구 눈 안 닿으셨으니까 진짜 조심하세요 쉽네 진짜 지성은 반숙이 좋아? 완숙이 좋아? 완숙이 좋아? 저는 반숙입니다 그러니까 완숙도 좋은데 반숙의 그 고소함과 고소함과 어 예 고소함과 고소함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지 완숙도 고소하잖아요 근데 반숙의 고소함과 노른자를 후루룩 먹으면 맛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친한 차인 것 같습니다 반숙의 고소함과 노른자를 후루룩 먹으면 맛있습니다 단먹어 매워갖고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마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을걸요? 아마? 아마도? 지성아 노른자가 좋아 흰자가 좋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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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둘 다 되게 좋아합니다 굉장히 둘 다 다른 매력에 굉장한 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성아 야식 시켰는데 90분 걸린데 진짜 배고파서 고마워 죽기 일부 직장 살려줘요 근데 이거 90분이라고 뜨고 거의 한 30-40분 이내에 와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맛있는 야식을 먹을 수 있으실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너무 많이 내려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간 간 계란 계란처럼 생겨서 계란 좋아하는데 맞습니다 저는 계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계란이 굉장히 맛있거든요 꼭 가 집으로 가자 It's alright 집에 가면 도토리 많아 계속 웃고 있으니까 내가 사나워 보이지가 않아 사실 엄청나게 사나워 방울어버린다 도토리 너만 먹어 도토리 너만 먹어 도토리 지금 어? 도토리 지금 싫어하시는 거예요 도토리묵이 얼마나 맛있는데 도토리묵 그 뭐였지? 도토리묵 뭐가 있는데 도토리묵 묵밥 도토리묵밥 지금 지금 도토리묵밥 지금 얼마나 맛있는데 도토리는 너만 먹으라고 도토리묵밥 먹었으면 그 말이 안 나요 도토리묵밥 도토리묵 더울때 도토리 너만 먹으면 진짜 더웅이 사라집니다 방송에서 화면에 지성이 비추면 왜 놀래? 낯설어요? 저도 왜 방송에 제가 나오고 제가 그걸 보고 있으면 아직 낯섭니다 사실 유땡부에 제가 나오는 모습도 조금 낯설어요 우와 신기하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평냉 도토리묵과 평냉에 도토리묵을 넣으면 되지 라뽀키 치즈 볶기 떡볶이는 치즈 볶기? 제가 사실 떡볶이를 많이 잘 안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치즈 좋아하니까 치즈 볶이로 하겠습니다 너 연예인이야 중심 접어? 맞아요 저도 연예인이긴 한데 아직까지 실감이 안 나네요 언제쯤 실감이 날까요? 네 아직도 낯설어요 참 신기합니다 이 VM이 나오고 나서도 여기서 제 VM을 보고 있자니 아주 신기하죠 그런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냥 이제 그 이제 아는 이제 다른 그룹 멤버와 연락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분이 이제 좀 된 얘기에요 좀 많이 지난 얘기인데 그 연락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저보다 데뷔를 늦게 하신 분이 늦게 하신 분과 이제 연락을 한 번 하게 됐어요 근데 되게 막 뭐 제가 선배님 소리를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신기해서 그래서 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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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그냥 형이라고 부르시면 안될까요? 서로 존댓말하다가 끊었어요 저도 왜냐면 그분은 TV에서만 봤고 그분도 저를 TV에서만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신기했습니다 이름은 안 가르쳐 줄 겁니다 하하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라는 겁니다 예 그쵸 그쵸 제가 선배님이라는 소리 들으니까 정말 어색하죠 여러분들도 저도 어색해요 여러분 오케이 오케이 자아 지성이 어깨길이 궁금해 정인이 46일? 그렇게 말했어요 아닌데 계속 넓은 텐데 아닐걸요 맞아요 저는 아직도 마음이 어제 데뷔한 거 없고 막 아직 신기합니다 막 앨범 나오면 엄청 신기하고 막 내 앨범에서 내 아이디 보면 우아아아 나 연예인인가 이러고 네 아직 저는 신인이에요 창빈님은 50일에 저는 100입니다 예 못 믿으시겠지만 한쪽도 50일에 지금 휴대폰으로 보고 있으니까 잘 안 보이는거죠 100일 컴온 오케이 아까같이 생겨서 더 그런가봐 맞아요 저는 아까같이 생겼나 봐요 제가요 그래요 그렇다면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계속 저거 보내요 왜 왜 계속 잘가 잘가 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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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계속 보내요 오 오 펀치는 않았다 우리 하이는 혹시 음악과야 내가 널 아끼니까 래퍼하세요 항상 래퍼하세요 지성아 99, 1996년에는 뭐 했어? 그때 파스타 혼자 만들어 먹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창빈이가 하니랩 잘한대 아 보브라에서 저 랩 잘한대요 빠니야 지성아 눈 감어봐 깜깜하지 그게 네가 없는 내 삶이야 뭐 지금 창빈이 형이 보고 있다고요? 에헤이 나가 나가 에헤이 멤버들이 보고 있는 브이앱은 살짝 부끄럽습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성아 다시 정신 빨리 들어가고 있어 이건 여기 플랜콜이 있나 지성아 민호가 너 보고싶대 에헤이 지성이는 가지 좋아하나요? 저는 가지 정말 좋아합니다 가지 그거 뭐예요 그거 간장에다 가지 볶은 거 가지볶음 가지볶음 좋아합니다 근데 저 그거 이제 시금치 진짜 좋아해요 그래 보고 있다라고 왔다 하하하 하하하 나 나가 나가세요 나가 나 손에 땀나고 있어요 장빈이 형 가지가지 한 애라는데 네 참 그래요 여러분 저 라면 먹으러 갈게요 저 진순이 먹으러 가야 할 것 같아요 하 하 여러분 갑자기 이런 말 하셔서 놀라셨죠 네 갑자기 진순이가 너무 먹고 싶네 어떡하지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진순이가 너무 먹고 싶네 아이고 진순이가 너무 먹고 싶다 계란도 더 넣어가지고 먹어야지 저는 연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가야 할 것 같아서 가보겠습니다 잠아가지 마세요 저도 당황했으니까 갈게요 그 잘 몰라요 늦게 자요 한번 늦게 자요 늦게 자고 안녕 갈게요 빠요 빠요 멀어 간다 사랑해